오늘 여기다가 둘테니까 네 드릴게요 제가 소원이한테 먼저 둘게요 네 이겁니다 이게 뭐죠?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미리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거 드시면 된다고요? 포장하셨어요 아니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나이 순서대로 되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요 너가 호거 때문에 제가 이 영광스러운 이거 너무 가까운데요 이 영광스러운 거를 이렇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자 제가 소원이한테 수여하는 상짱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짱 상짱 이름 마음이 척척상 마음이 척척하구나 아니 척척 말고 척척 척척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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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척척 말고 주기척척 척척 마음이 척척 아니고 마음이 척척 척척 네 마음이 척척상 마음이 척척하기도 하죠 네 마음이 척척상 감성적이고 공감 잘 쓰고 선명한 초원 위 멤버는 늘 옆에서 멤버들의 표현을 척척 알아들으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녀의 선세함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라이스업 윤성아 드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펼쳐서 인증샷 찍어주세요 이렇게 드릴까요? 인증샷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진짜 교장선생님이랑 학생 같았으니 내가 교장선생님이셔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찍는거에요? 이거 찍어주시는거죠 찍어주시는거죠 좀 쌍인씨 아마 캡처해주고 있을거죠 네